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 화이팅. 지진 게 아니라 좀 조사한 거니까. 근데 이게 밝합니까? 지진 게 아니라 좀 조사한 거라니까. 근데 이게 밝합니까? 지진이랑 이제 처음으로 만났는데 어떠세요, 형님? 제가 대사를 엄청 잘 배웠거든요. 선배님이랑 리허설 딱 하는데 대사를 다 까먹었어요. 아... 어? 라면 드세요? 아 좋네요. 그럼 제 아이디어인가요? 네. 네. 오, 잡았어. 멋있어? 아, 지금 유계 사건이 일어나가지고요. 빨리 중간 브리핑하고 어떻게 해요? 협박 편지가 가족에게 전달됐습니다. 협박 편지에 명시된 파운드원 같이 배워주시면 되세요. 협박 편지. 협박 편지. 협박. 네, 알았어. 네.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신은 좋아. 이거 약간 뽀뽀하려고 하셨어요.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누가? 아니, 뽀뽀를 할 감정까지 갖다가 서로 이렇게... 아, 이거니까. 나는 선배님을 좋아하는 거고 내가 직접 저렇게 백골 사치를 본다나? 그럼 기절할 거야 그냥 왜 넘어졌을까? 백골 사치를 발견했거든요 차수연 형사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지금 과학수화들이 와서 무벙하고 성원 자연스럽게 발견하겠죠? 이제는 처음 봤을 땐 놀랐는데요 국가수에서 몇 번 봤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달라지 않아요 다정다양한 시신들을 만나겠죠 매주 금토 저녁 8시 30분 TVN 시그널이 방송됩니다 TVN TV10 즐거움의 시작 TVN